그만 좀 차려! 너! 너! 범인 잡겠다고. 내가 왔냐고요! 경찰이 범인 잡겠다는데 그게 왜 안 되는데. 강 의사님 사고 아니잖아. 왜 나를 보는 척인데! 너 이 새끼야. 여기서 끝나고 싶어? 웬만한 만년 좀 조용히 해보네요. 만년이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된다니까. 너나 조심해. 너나 조심해. 술 좀 착착 처먹고. 정신만 차리면 꽤 괜찮은 놈이로구만. 제발 사고 좀 고만치고 좀. 나보고 사고 치지 말라더니. 영감쟁이. 날아갑시다. 그 공조수사인지 나발인지. 경찰서는 절대 조사 안 한다니까. 아휴 빔충해.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말리라. 하지. 이팔청춘 신빙도 아니고. 무슨 일을 목숨 바쳐서 하냐고. 당신. 이 사건 반드시 해결해요. 7년 전 아현동 그 범인 새끼. 그 새끼가 그런 거잖아. 니 인간 이대로 억울하게 보내면. 당신 절대 가만 안 놔둬. 알았으니까. 그쪽은 빠져요. 뭐요? 술에 잔뜩 지들어서 뭔 일을 하겠다는 건데요. 수명 끊임이 쓸만한 것이다. 수명 끊임이 쓸만한 것이다. 연말은 왈다. 후회하러 구경하고. 신청해 주고. 행복한 거리를 만드는 것이다. 나중에 이 갈은 것이다.